그래서 한별이는 보카 1에 9 있네요 자 그러면 한별이꺼 선생님이 준비해놓은거 한번 열어볼까요 오케이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음은act 램 랩 랩 랩 p 랩 랩 랩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소리나는거죠 계속해서 PAN PAN 계속해서 JAM 그렇습니다 MAP MAP TAP TAP P A T T A T P A T 어 이거는 아니고 요거 질렀는데 아유 아깝다 얘는 이거에요 소리가 뭘까요 TAP 탭이겠죠 오케이 백점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FAT F A T 그렇지 FAT 뚱뚱한 MAN N A N FAT BAT B A T 그렇지 훌륭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A가 가진 소리가 뭐가 있었냐 A는 A는 내 이름을 불러줘 A 그렇지 A 아이고 어 잘못 썼다 A A O 중에서 전부 다 N을 모아놨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DEM 그쵸 DEM 이었는데 다시 글자로 바꾸면 D A M 그렇죠 D A M 이렇게 내려둬 오케이 아이고 아깝다 큰일날 근데 오케이 훌륭합니다 수고했어요 enty 릴엘 그리고 개인적인